지금 시각은 7시 26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강원도래 전통시장에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목인 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통시장의 상인들의 걱정은 지금도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지능공단 준천센터의 백수님 센터장과 함께 강원도래 전통시장의 상황과 관련 대책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수개월째 장이 서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상향되면서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오일장들이 많이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좀 감소되고 있고요. 철 대목을 맞아서 그동안 장기간 휴장하였던 오일장들이 좀 촉속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되면서 협조금제를 말씀을 하셨지만 전통시장의 상황이 매우 지금 어렵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 영향이 전통시장에 크게 미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대면 활동이 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이라든가 라이브 커머스 진출이라든가 온라인 장보기 사업 등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브 커머스의 경우에는 인기도 높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상거래, 상방송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효과라든지 반응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강원도 내에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이 있습니다. 태백시장 같은 경우에 라이브 커머스를 작년 9월에 처음 실시를 해봤는데요. 많은 처음에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고 처음 참여자는 굉장히 적었는데요. 1회 정도 시행하면서 완판 행렬이 또 이어졌고 이랬더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서로 너도 나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많은 반응을 보이셔서 한 10여 차례 이상 진행을 했고요. 그럴 때마다 완판을 많이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은 전통시장 내에서도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는 체감 경기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인 여러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상인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매년 매월 기업 체감 경기 BIS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BIS 기준으로 보면 2011년도에는 한 78.5% 정도였고요. 2012년도에는 44.8%로 전년 대비해서 한 33.6%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전년도인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도에는 65.4% 정도였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한 20.6% 정도 지금 BIS 기준은 감소한 상태이고요. 대부분 감소한 원인을 좀 찾아보면 2019년도에는 대부분 상인분들이 조사할 때 장기적인 경기 침체라든가 아니면 겨울이라는 계절적 역량 때문에 좀 감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역시 코로나 확산인 전염병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청신어가 보인다는 말씀을 모두 해 주셨습니다. 2주 반 정도 뒤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도 특수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설 명절에 제수 차례 구입 비용이 전통시장이 한 26만 3천 원 정도이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업체가 36만 3천 원 정도로 전통시장에 한 10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또 휴장되었던 오일장들도 속속 이렇게 개장을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전통시장의 구입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설 대목에는 전통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셔서 전통시장의 활기를 찾을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2차 재난지원금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또다시 지급된다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시는데요. 센터장 정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정말 그걸 이용해서 많이 전통시장을 좀 찾아주실 것 같고요. 그런 효과는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이 됐을 때 많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예상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설 연휴까지 우선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지능센터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금 어떻게 강구하고 더 펴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이래서 대면 활동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설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개최를 합니다. 오늘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1일간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인 동네 시장 장보기라든가 놀러와요 시장. 여기 한 4개 정도의 플랫폼에 전국에 한 350개 정도의 전통시장에서 한 5천여 개의 점포가 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을 이용하시면 배송료가 무료로 배송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수용품을 사실 때는 또 할인 쿠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한 30% 정도 저렴하게 사실 수 있고요. 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뭐라고 치면 될까요?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이런 식으로. 온라인 특별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뭐가 있다고 하셨죠, 조금 전에. 동네 시장 장보기, 그다음에 놀러와요 시장, 그리고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 검색하시면 좀 쉽게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대면, 지금 거리 두기 때문에 직접 가서 방문하셔서 사시기 어려운 또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을 30%나 할인받으셔서 사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수님 소상공인 지원진흥공단의 준천센터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